아 맞다 나 지금 말벌반지 없지 말벌반지 뺐지 심지어 태양의 직검이었지 아 딜뽕 수유증이 아 딜뽕 수유증 그냥 갑시다 이거 껴 맞아 태양의 직검은 보스들한테 느끼고 태양의 직검 납시다 나 오늘따라 왜 이리 많이 많이 응 일단 앉아 앉아 앉았다가 잠시만 봅시다 61점 탐 한입 응 place 뭐 하나 뺄까? 어? 30.7 잠깐만 어 자 갑시다 굴러야 하는데 오오오오오 위험했다 자 갑시다 이놈의 망자들이 진짜 못 먹었어 위에 소울 좀 먹고 싶어요 위에 소울이 먹고 싶어요 하지만 못 먹겠죠? 알아요, 나도 일단 이거 불 좀 꺼놓읍시다 나중에 보기 편하게 그래, 얘는 이걸 해야지 한방에 안 꺼지네?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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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곱게 가라 저것들 성가시네 진짜 그냥 갑시다 잠시만 이거 휘두르면 불을 타이밍도 안 나오네 야 잠시만 잠시만 태양의 직검이지만 괜찮아 버프가 있으니까 태양의 직검이지만 괜찮아 여우 여우 아아 역시 구르는 맛이지 닭소울은 퐁 퐁 퐁 오우 조심조심 어 버프 풀렸나 버프 풀린 듯 추봉 오라 고 진짜 근데 고해차로 갈거 왜 특대 무기 안쓰는지 알겠다 한방 맞추기도 힘드니 한대맞으면 어? 쓸 수가 있나 한대맞으면 골로 갔는데 부채고 고고 콕 아 좀 진타다 후!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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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 뿜머 이장도야 뭐 어? 이정도면 뭐 예상 범위 되지 아직은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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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정도 빨리 댐지 좀 더 높아줘야지 레벨 좀 높아줘야지 아 서럽다 어 일단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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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까지 소울 어디 소울 어디인지 일단 내 소울부터 찾읍시다 일단 내 소울부터 찾읍시다 soprattutto места 일단 ∭ 솔드 호 오호 오호 태양에 지껌이 쓸만하오 오 잠시만 위험한데? 랄랄랄랄랄랄라 스냅 스냅 안 돼요 한 방을 못 버티네 한 방을 못 버티네 한 방을 못 버티네 아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대를 못 버텨요 잔불을 낄까? 잔불 켤까요? 잔불 켜? 아 참 근데 이렇게 고전하는 것도 다 소울의 맛이지 솔직히 딜뽕에 취해가지고 4주차까지는 너무 쉽게 했고 5주차도 솔직히 무난하게 간 것 같고 잠시만요 이거 살짝 불안한데 보스 잡다가 이거 아모레곤 끌려갈 것 같거든요 살짝 삐리 어? 아니겠지? 가자 가자 어? 나 왜 이래? 이스타들아 정신차려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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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빨리 나 포프 끝난다 한번더 와라 코프들 한번더 오우 나이스 고 바로 고 됐다 하 을 끝 두유노우 양심? 두유노우 양심? 두유노우 양심? 두유노우 양심? 첫유노우 여 Ts OK 으응 두유노우 두유노우 양심? 두유노우 양심? 두유노우 양심? 네 다시 왜 불꽃길이라 하는지 알겠다 진짜 자 다급해야지 말고 차분히 합시다 와라 쉬고 왜 이렇게 방패를 만들고 있어 이번엔 뜯 게임이 안풀린다 게임이 안풀린다 게임이 안풀린다 다시 하아 그래 노래가 정신타나서 그래 아냐아냐아냐 다시 다시 오케이 버프 하나 줄였다고 이렇게 데미지가 차이가 나나 으흐 자 정신 집중 오우 맞다 아니 잠시만 오우 오우 이씨 나이스 고 인간적으로 방패치기 저거 너무하잖아 방패업 컷 퐁 퐁 어허 위험하다 어어 됐어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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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벨 입고 구르는 날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벨 입고 구르는 날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신앙 올립시다 아이고 힘들어 일단 갑시다 갑주까지 잡았고 불사자고리 가서 일단 율 데리고 옵시다 근데 이거 데스를 원체 많이 채워가지고 아이고 도은 모션이 똑같네 어떡해 양잡은 찌르기 아 내려찍기 이거 다 안좋았는데 씨 코앞에 있는 것도 못돼 못때려? 야 진짜 심각한데? 야 끝내준다 이런 속 터짐 오랜만이야 어? 이런 속 터짐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이르벨에서도 압력이 나오네 자 갑시다 얘들아 얘들아 지나갈게 아 저 자식이 미쳤나 안되겠다 오늘 핀찔이 달린다 에너지 알죠 내가 스피드런 루저라 기본으로 조금 빠릅니다 아 설마 저거 강..광령이니? 광령인거 같은데 저거 뭐? 뭐? 고생좀 하기나 됐고 뭐나? 진짜 광령인가 저거? 어? 광령이 생각보다 못하는 것 같다 초행길인가? 아닌데 2레벨 때 초행길일 리가 없는데 뭐지 저 띨띨란 광령은? 일단 뭐 무시합시다 그냥 가면 될 것 같애 그냥 가면 될 것 같애 그냥 가면 될 것 같애 그냥 가면 될 것 같애요 저거 아 herramient 지금 당기 flies 이 헬로우 힘들다 힘들어 일단 이거 열어놓고 광역 어딨대 근데 광역 이제 포기한 것 같은데요 돌아갔나 아니면 설마 내가 여기까지 벌써 와 있을지는 모르나 버프 좀 걸고 이것도 걸고 이것도 박고 어 여기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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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박아 됐어 자 잠시 위생검사 가겠습니다 오우 근데 딜은 변하네 발목 안다 근데 발목 안다 누구냐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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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? 우씨 이거 그냥 태양의 질 거 없을까 아우 속 터져 아이고 아이고 그냥 손 때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아이고 진짜 거북이에서 이게 뭔 고생이야 이거 생각보다 모션이 거지 같으니까 아우씨 엄청 힘드네 아이고 힘들어 두음 흠 흠 흠 그리고 지하실 갔다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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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